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생존의 교본, 생존의 헌법, 생존의 마스터리 같은 이 보라덜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이상 숙지 않는 법 더이상 어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전술 전략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실전으로 돌입하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자 안경 똑바로 고쳐 잡으시구요 아 잠깐만요 하나씩 제가 훌륭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 한번 믿고 따라오시죠 아 김두리안 어딨어요? 두리안 어? 뭐야 아 씨발 그래? 야 여기 후문 있어 어 그러네 어 이 씨발 이런거 이제 가볍게 그냥 이렇게 싹싹 어 가볍게 가볍게 어 저꾸나 저꾸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뭐야 어 잠깐만 야 너 뭐야 너 뭐야 어 갑자기 뭐야 오케이 나는 닌자 어세신 어 일단 거거 걸릴을 어 씨발 어 왜 pace 넘어와 오오오오오오오오 엇잇 아 씨발 아이여 레이드 레이드 약간 포켓bars 있어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śmy 나, 나 봤어. 나 할 수 있어. 죽었어? 아니야 죽었어. 아니야 죽었어. 오 나가 나가 나가.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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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. 어? 어? 아이체. 아이체. 엉덩이 씨발. 아이체. 아이체. 아파 아파.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나? 어어. 어 좋아 좋아 좋아. 어 똥꼬리도 발라지고 있어. 좋아. 아하하하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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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. 아아. 개새끼야. 오 나 거의 다 왔는데. 오 제발. 오오 나 어떻게 살았냐. 눈돌아. 눈돌아. 아하하하하.